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임실농업법인 아그베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아그베는 배나무 농사를 지신 분이나 또 집안에 또 여러가지 약용으로 쓰시는 분에 한해서 이 아그베를 심으시면 아주 좋고요. 임실농업법인에서 이 아그베 묘목을 우리 농업법인 개업기념으로 7,000원의 특별공급을 하겠습니다. 아그베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여러분들 전화주시고요. 임실군 농업법인 나무백화점 개업기념 아그베 주문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주문전화 다시 한번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임실농업법인 설가치가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. 설가치. 설가치.